뭐야? 너희 악마 군단이 여기는 무슨 일이야? 집행처 찌질이 주제에 감히 전사한테 질문을 안 해? 진실이라니?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! 방해하지 말고 꺼져! 이 돼지 새끼가 어디서 명령이야? 오! 똥마! 역시 약해 빠졌군 집행처놈도 약해 빠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네 오! 너희 꾸꾸기가 뭐야? 도대체 왜 우리 방해하는 건데? 방해? 방해를 한 건 악대리하고 너지 우리 전사가 될 녀석을 너희가 데리고 가려고 했으니까 말이야 저요? 제가요? 그럼 저를 악마로 키워주신다는 건가요? 그래! 네가 이승에서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저 빌어먹을 악대리가 너를 죽여버렸지 뭐야 군단이 이승에서 인간을 유혹하다니 그거 불법인 거 알고 있지? 니놈들 지옥 형벌을 좀 다시 받아야겠다 아주 혹독하게 악대리 네가 나를 벌하겠다고? 인간 영혼들이나 벌주는 주제에 뭐야? 피했어? 이것도 피해보던가 악대리님 조심하세요 저 녀석 위험해요 못 피했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악마의 힘을 보여주마 악대리도 역시 별거 아니었네 안돼! 악대리님! 잠깐! 저 악마들이 싸우는 게 시뻘건 대머리가 이기면 내가 지옥에 가고 저 분홍 소세지가 이기면 나는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 분홍 소세지 이길 수 있는 거야? 점점 힘이 빠지는데 이 녀석은 계속 버티고 있어 분명 내장까지 다 찢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? 이제야 할 줄 아는 게 다 떨어졌나 보지? 악마 군단도 별거 없네 자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네 조금 아플 거야 잘 참아 봐 악마! 아프지? 아프지? 악마! 이 자식 감히 군단병한테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것 같아? 아직 덜 아픈가 보네 악마! 자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봐 죄,죄,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악마! 으아아아아아악! 으이그 저 덜 떨어진 녀석 제가 가서 악들이 대가리로 확 뽑아올까요? 야 이 너 덜 떨어진 새끼야 보면 모르냐? 이 대가리로 왜 달고 다니냐? 빨리 안 튀어나! 아 역시 멋있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내 갈비뼈! 이제 더 이상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으악! 어쭈 막아? 제법인데! 어떠냐 이 자식아 으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악! 퐈! 넌 또 뭐야? 니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건데? 으아아아아악! 죄,죄,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죄,죄송합니다! 헉! 멍청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죽어라 악들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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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너 뭐야?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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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미!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니놈들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! 이것도 재밌는데 한 번 봐봐!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! 드últ무 넉넉넉 Kun Je선 hak이란 넉넉 Jon 요요 한척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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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rd 요요